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바쁘신 분 고맙습니다. 페인트 폭발 사고 났을 때 직원들이 입었던 방화복입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건 방열복이라고 합니다. 화생방을 타고 올 때 천도까지 대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겁니다. 알루미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을 반사시켜가지고 대원들의 신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장갑떡. 이거는 화학보호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위에서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독도리로 되어 있고 안에가 좀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고가 비용인데 비쌉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에 생동은 대원시태로 보호하는 그럼 이게 1인당 하나씩 다 있나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조대 저기 하면은 한 팀만 먹을 수 있고 원래 예산이 충분하면 1인 1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관서 신설하기도 힘들고 인원 채용하기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 확충이나 인력이나 관서를 신설하려면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나마 이제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죠. 나은 편인데도 여전히 이제 부족해요. 열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사과복이 있고 이제 이거 착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열하고 이제 불, 방수기능도 좀 있어요. 에어백. 에어백. 차 대통사고 나서 이건 이제 에어백입니다. 차 대통사고 나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벌리는 거에요. 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손 팔꿈치를 쭉 힌트 상태에서 깍리를 지시고 누르실 때에는 5에서 6cm 정도 눌러주시고 긴당 100에서 120cm 정도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1, 2, 3, 4, 6, 6, 7, 8, 9, 10 이렇게 피가 가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뇌로 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쟁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양에 왔고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장비도 굉장히 많고 또 아주 무겁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서울시 정무부 시작할 때 상풍백과점 붕괴 사건이 있어서 그때 소방 공무원들하고 같이 구조활동을 그때는 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밤을 새어가지고 두 달 동안 했는데 그때 본 장비와는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또 실제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장비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대별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원도 상풍 났을 때 전국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그 상풍 진화를 아주 신속하게 전국에서 오는 바람에 하룻밤 만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소방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일이라는가를 이번에 잘 느꼈고 고마움을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각 시도마다 형편이 다 달라가지고 장비도 다르고 전체적인 통화 시스템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애를 먹었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돌아가줘야 많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걸 이번에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발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청처럼 돌아가도록 하는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금도 45%까지 진액을 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도 더 추원을 더 해야 됩니다. 인원도 지금 한 3분의 1 가까이 필요인 인원 중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원도 늘리고 장비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행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의 일과직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직 못 열리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면 행안위에서 순서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한국당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당들은 반대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반대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들이 왜 국가직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방직으로 하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시도지사들을 지금 대부분이 지금 설득을 해서 큰 반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대 철약하고 인원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교육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물론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방청무원 인력이 한 30% 이상 지금 들여가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30%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증원을 해서 최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까지는 거의 2만 명을 추원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복합시유센터 그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나올 걸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착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령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금 교부금도 이제 늘려 나가서 올해는 이제 35% 정도를 확보하고 내년까지는 45%로 10% 더 늘려서 확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어느 지역이나 의용소방대들이 다 다운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소방에 의용소방대의 날을 줘가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하는데 2.2억 7천만 원이라는 건 제가 들어봐도 3원으로 출전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다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행안이 감사가 이걸 전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홍익표 감사한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중요한 말씀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소방관 국가직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우리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이재정 의원팀이 법안을 제출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시도지사 협의 시도지사 간의 협의는 2017년 10월에 1차 협의했고 2018년 3월경에 최종적으로 국가소방관 국가직관에 대한 의견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과 관련돼서는 지난해 2018년 10월 말경에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소방청 간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소방교기세를 35%에서 40% 인상해서 충원되는 2만 명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국비로 충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계속 예산 이후에 예산 증액 여부는 국가직관 이후에 필요한 소유 예산을 감안해서 소방교기세를 더 높인 것 또는 국가직관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소유 예산을 판단해서 하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급대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돼서는 제가 소방부와 협의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도 있는데요.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급구조 행위가 사실 의료법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달라는 현장에 의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급차, 현재 우리 구급차가 매우 선진화되어 있고 고급장님도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응급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고요. 관련해서 아마 아까 우리 대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함춘과 함께 충분하게 교육훈련을 해서 현장에서 응급대응 과정에서 임명구조화가 나는데 우리가 최선의 대책을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대원이 2만 명 정도 증가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도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인력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이 6% 부족한데요. 제일 비교적 원활하게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40%가 없습니다. 서울이 워낙 평균을 깎아줘서 37% 정도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 번째 의소재 예산은 이번 봄 예산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가 정부 측에서 7월, 8월경에 국회로 넘어오는데요. 그때 정부 측 의견에 이미 국회 넘어오기 전에 우소대 관련 예산은 증액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안전방안을 협의해서 소방직각에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대표님 오시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도 많이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까 소방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포 화재 당시에도 우리 안양 소방서가 가요할 수 있는 의미는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고층 빌딩 그리고 죽을 위치지요. 사실상 하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의 일명으로도 부족한 복합형 재난협시도 다부단 지역입니다. 그나마 다른 지방에 비하면 경기도의 여권이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양 시민, 경기도민의 안전을 원전히 책임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현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그보다 아까 여성 보급대원님도 계시고 많은 여성 대원님도 계신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라든지 당연히 우리가 고정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사실상 3교대라고 되어 있지만 3교대를 원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은 2교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권들을 감안하면 동료의 고생들 때문에 마땅히 쉬어야 할 때조차도 쉬지 못하는 대원들이 많다는 점도 저는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곳 안양 소방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만 축하드렸습니다. 안양 소방서에서도 부족한 노후화할 것만 아니라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추가 보충 의견을 올렸지만 보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강원 산불 상황에서도 전년도에 요청했던 필기의 도입이 사실상 예전에서 좌절된 것 역시도 결국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10분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 책임을 1차적으로 지은다는 의미에서도 소방당 국가직화가 꼭 필요한 당량 과제라는 것을 모두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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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